무전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햄 레이디요 아마추어 무선이 뭐냐 워키토키다 대신 면허가 있어야 되고 합법적인 한계 내에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상당히 먼 거리까지도 교신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항상 되는건 아니지만 굉장히 여러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사실 아파트 옥상에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긴 한데 밖에 나와봤어요 혹시 알아요? Who knows if I can contact to any Filipino station Most of you guys you don't know what the 햄 레이디오라고 생각하니까 I want to give you a very simple demonstration And so if I fail today, I will try again next week 이 햄에는 밴드가 굉장히 많아요 일본이네요, Japan 오하여고자이마스 네, 볼스코드 CW라고 해요 햄에서는 14메가 여기가 장거리 교실에는 가장 좋은 주파수거든요 근데 오늘은 왠지 Sky is closed 너무 조용합니다 21메가 여기도 장거리로 김사나 주파수예요 근데 틀리는 소리가 없네요 제기랄 여기서 한번 교실을 한번 해보고 조금 있다가 21로 올라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세팅을 해줘야 돼요 커트, 거클랜드 처음엔 DELTA SEERA 1 ROMEO DELTA SEERA 1 ROMEO 델타 시에라 1 로미오 아 델타 에코 1 로미오 여기 아지리스 오스카 4 Golf Voyager 단지바드 4W4 델타 시에라 1 로미오 copy? 델타 시에라 1 로미오 로미오 에코 롸타 시에라 1 로미오 롸타 시에라 1 로미오 롸타 시에라 1 로미오 롸타 시에라 1 로미오 평 lots of light 롸타 시에라 1 로미오 R Hard R Hard R Hard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태양 활동기가 아마추어 무선하기에는 굉장히 안좋은 시기입니다 필리핀 교신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다른 세팅으로 해 봐야할 것 같습니다 안테나도 사실 이거 너무 작아요 어쨌든 그래도 나는 아까 그 일본분하고 교신은 했다. 그럼 만족하고 집에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영상을 진짜 오랫발 올리는 것 같네요. 거의 한 두달 세달 안어울린 것 같아요. 뭐 여러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너무 바빴어요. 그리고 지금 제 방이 영상을 찍을 수가 없어요. 너무 복잡해요. 정말 먹어보고 깜짝 놀란 술이 있어요. 언제 찍을 수 있을지. 이게 또 그냥 음식도 아니고 술이다 보니까 집에서 혼자 술 먹는 게 쉽지 않거든요. 어쨌든 시간이 되는대로 조만간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좋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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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